달기를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오늘 꽃날의 다육의 영상 업로드 시간이 조금 늦어졌죠? 오늘은 꽃날의 다육에서 제가 토요일날 촬영을 하고 토요일날 바로 업로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날의 다육에 와서 신상 다육들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풍성한 다육들이 많아요. 자 먼저 뭐부터 어떤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자 하냐면요. 오늘 하루에요. 여러분들 꽃날의 다육에서 다육이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이 로또 사이즈가 얼마나 좋냐면 진짜 커요. 이 로또가 여러분들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 로또가 선물로 가요. 포트 사이즈는 지금 11cm 포트에 지금 로또가 거의 12cm가 넘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로또가 어떻게 예뻐지냐면 요렇게 예뻐져요. 요렇게 예뻐지는 로또 선물 갑니다. 사자님이 대박나라고 로또 선물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로또만 선물이 가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어떤 선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짠 여러분들 요 눈꽃 젤리도 선물로 가요. 뭐야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아니에요. 둘 다 드린대요. 둘 다 드린대요. 이렇게 자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우리 구매자님들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벌써 이미 매장에 오신 분들은 어제 추석 당일부터 지금 선물에 이렇게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문 하시는 분들은 딱 오늘 하루에요. 오늘 오늘이 언제? 자 9월 30일. 9월 30일 이 영상 보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어떻게 선물.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바로 못 보시고 다음에 보시는 10월달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10월 초에 근데 9월 30일 오늘 영상 토요일날 본방 송출되는 날. 이날 영상 보시고 10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로또 사이즈 이렇게 좋은 로또. 그 다음에 얘 뭐야 눈꽃 젤리. 이름을 얘기를 안 해드렸나? 자 요 눈꽃 젤리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랑 받았어요. 요 눈꽃 젤리는 매력이 어떤 매력이냐면 우리 까망다육이들 중에서 다크 오팔이 진짜 요렇게 띄글띄글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얘가 딱 그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요 눈꽃 젤리가 여러분들 선물로 갑니다. 우리 눈꽃 젤리는 외두 쌍두 삼두 판매 진짜 인기리에 판매를 했었어요. 요거를 선물로 주시는 데에는 이게 진짜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다육이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귀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까지 키워놓는 거 요렇게 대글대글하게 만들어 놓는 거. 요런 애기들을 지금 출하를 시작을 하면서 요거 너무 갖고 싶어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귀한 선물로 여러분들 요 눈꽃 젤리 지금 선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꽃 젤리 그 다음에 얘는 로또 두 개가 오늘 주문 주시는 분들 한정해서 10만원 이상 주문하신 분들께 선물로 나간다는 거 먼저 공지 드리고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육은 달받이 군생 만원부터 소개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쁜 군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진짜로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이제 좀 편안하게 출발하시라고 요 군생 만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삼두 군생이 이렇게 풍성해요. 사실은 달받이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 7.5폴분의 얼굴이 삼두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만원이었어요. 달받이 달받이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보세요. 포트 사이즈가 12cm 포트에 요렇게 굳어진 달받이가 만원이라고 하네요. 가격대가 지금 너무 좋죠. 그리고 얘가 이제 막 성상을 하느라고 막 성상을 하느라고 막 젖살이 막 이렇게 올라있는 그런 다육이 아닙니다. 지금 손톱 끝이 요렇게 야물딱지게 지금 굳어져 있는 달받이가 만원이에요. 12cm 포트에 삼두 풍성한 군생 수영의 달받이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문설빙 쌍두가 7천원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설빙은 암만 봐도 암만 봐도 약간 약간 조금 느슨해진 우리 아이시그린을 너무 많이 닮았어. 색감이나 느낌이나. 그래서 아이시그린하고 아이시그린하고 뭐시기하고 교별을 했을까? 막 이런 느낌이 막 이렇게 들면서 계속 막 이렇게 보면서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니? 진짜 많이 닮았는데 이러면서 계속 관찰하게 되는 다육 중에 하나가 설빙입니다. 끝까지 가보자. 너 누구 닮았는지 너 진짜로 아이시그린 닮았나 안 닮았나 나중에 모양새가 어떻게 변하는지 끝까지 가보자. 왜냐면 끝까지 저는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최근 상대적으로 진짜 최근에 나온 다육이죠. 7.5 풀분의 쌍두 설빙 가격은 7천원 소개해드리는데 뭐 이미 우리는 아 얘가 대략 싹수가 어떤 싹수를 갖고 있어.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래그래요. 아이시그린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외모 색감. 이 설빙은 7천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루다 가격 18,000원. 사실 여러분들 제 발음 다시 들어보실래요? 루다 18,000원. 제가 여기 우리 사장님께서 루다라고 써줘서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루다는 18,000원입니다. 자 포트 사이즈가 얼마만한가 한번 볼까요? 굉장히 크죠? 이야 정말 밥이 진짜 많죠? 목대 좀 보실래요? 목대가 이래요. 루다는 여러분들 얘가 진짜 빽빽하게 따글 따글하게 쫀득쫀득한 젤리처럼 그렇게 크는 다육이가 루다예요. 그래서 루다는 루다도 양진이나 이런 다육들처럼 벤바디스나 온슬로우처럼 완전 국민 다육인데다가 꼭 키워보셔야 돼요. 진짜 꼭 유해가 가지는 그 주황주황 반딱반딱거리는 그 젤리감 여러분들 꼭 경험해보셔야 되고요. 루다가 키우다 보면은 보세요. 여기서 어머 얘는 제가 상대적으로 해가 좀 부족한 방향으로 있었겠죠. 같은 하우스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루다는 빨리 올라붙어요. 빨리 올라붙고 목대가 목지라가 상대적으로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 조금 웃자랐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루다는 진짜로. 얘는 그리고 머리밥이 진짜로 땡글땡글한 게 좀 많아지는 그런 편이어서 보세요. 얼굴이 되게 큰 루다가 있었죠. 얼굴이 세 개가 다 됐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 얼굴이 되게 큰 루다가 있죠. 얼굴이 여러 개가 나와서 진짜 풍성한 군생으로 어떤 곳에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게 바로 루다입니다. 자 누다도 요정도 사이즈 요거 한 두배 사이즈만 이렇게 5년 정도 묵힌다. 그러면 가격대에 껑쩍 올라가죠. 여러분들 요 풍성한 누다 목대 있게 목지라 있게 요런 부분을 한번 키워보세요. 누다 군생 포트 사이즈 14cm가 넘는 요 포트 사이즈에 누다가 지금 요렇게 머리밥이 많은데 가격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황홀한 연꽃 군생 12,000원이래요. 12,000원 포트 사이즈가 14cm 포트나 돼요. 저기 황홀한 연꽃은 제가 킵핑장에서 지금 완전 묵둥이 하나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간혹 가다 보여드리거든요.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황홀한 연꽃 제가 우리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키웠었잖아요. 그분께서 저한테 그걸 선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황홀한 연꽃이 얼마나 예쁜 다육인지 다부님이 채널에서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로 저한테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엄마 얼굴 주변으로 지금 요렇게 뺑돌 나갖고 아기가 나온 요런 수영. 사실은 엄마 얼굴 하나부터 시작했을 것 같죠. 제가 왠지 그럴 것만 같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킵핑장에서 너무 예쁘게 지금 성공적으로 잘 키워냈기 때문에 얘 제 눈에는 얘가 고렇게 달달 묵어진 아가처럼 보여요. 가격대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죠. 너무 착합니다. 12,000원 포트 사이즈 14cm나 되는데 요 녀석 가격 12,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직 뷰티 군생 대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이야 요거는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지 포트 사이즈가 14cm가 넘는 포트 사이즈예요. 요게 대략 한 16c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요렇게 큰 포트에 지금 우리 매직 뷰티 군생이 요렇게 입구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셨고 지금 재입구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직 뷰티는 까망 다육이인데 까망 다육이에서도 기본적으로 입장에 약간 변이감이 있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얘가 너무 재미있는 게 우리 파노라마라고 하는 다육들 있잖아요. 고 다육이처럼 쌩얼이나 혹은 이렇게 섞여 있으면 하나의 포트에서 진짜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는 다육이가 요 매직 뷰티입니다. 매직 뷰티 대품 요거 가격은 3만원.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매직 뷰티 선물 주고 가셨어요. 언박싱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은 우리 꽃날의 다육에 오셨던 우리 분홍 땡땡땡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를 저를 막 지난 금요일날 계속 기다리시다가 저를 못 만나고 가셔서 이 선물을 남기고 가셨어요. 잘 키울게요. 진짜 예쁘게 잘 키울게요. 여러분들 어때요? 사이즈가 너무 좋은 매직 뷰티. 머리밥도 진짜 많죠? 저에게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물을 주셨을 정도로 여기서 여러분들 풍성하고 예쁜 다육이니까 그랬겠죠? 이 매직 뷰티의 근생은 3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퍼플 퀸 가격은 8,000원입니다. 퍼플 퀸이래요. 이름이 퍼플 퀸. 어떤 거 보여드려야 돼?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로 세로 8cm 포트에 생장점 주변이 완전 진짜 엄청나게 새까만 퍼플 퀸입니다. 입장 뒷면 보시면 예전에 블랙 타이거라고 했던 그런 다육이가 있었는데 그 블랙 타이거의 생장점 주변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정도로 새까맣고 입장 모양을 약간 환협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흑장미 혹은 그런 초창기의 그런 다육들 모습하고는 살짝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입이 약간 좀 환협. 환협이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외두랑 쌍돌과 같이 있냐 왜. 자 이렇게 요런 모습. 요런 모습. 자 요런 모습 하고 있어요. 요다육의 이름은 퍼플 퀸. 퍼플 캔이라고 할 뻔. 퍼플 퀸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크리스페이트 뷰티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사이즈가 진짜 좋죠. 요 사이즈는 화분 사이즈가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입니다. 12cm 포트를 지금 갖춰가지고 다육이가 지금 밖으로 지금 탈출하려고 하고 있죠. 크리스페이트 뷰티는 우리가 꽃날의 다육에서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만원은 7.5 풀분에 조금 작은 사이즈. 12cm 포트의 요 크리스페이트 뷰티는 2만원. 요 사이즈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았어요. 요거는 지금 12cm 포트의 크리스페이트 뷰티는 2만원. 제가 5만원 크리스페이트 뷰티랑 같이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소개가 될 거지만은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나는 좀 더 큰 거 할까?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차이 많이 나죠? 자 왼쪽은 2만원 오른쪽은 5만원짜리에요. 단수도 보면은 요렇게 제가 지금 일부러 같은 높이에 지금 이렇게 두고 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에서는 내나 제가 이렇게 풀로 잡아요. 풀로 잡기 때문에 자 내나 얘나 얘나 비슷해 보이지만 단수 프릴감 요런 데서 다르죠. 고민이 엄청 되죠. 나 2만원짜리 두 개 사서 친구 하나 선물해 주고 나 같이 살까? 아니면 5만원짜리 하나 사갖고 내가 번뜻하게 키울까? 엄청 고민하고 계시죠? 아 저도 저도 맨날 그래요. 맨날 그렇게 고민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도전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자 나 좀 다 여기 키워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이즈 큰 거 5만원 요거 추천드려요. 크레이스페인트 뷰티 12cm 포트에 요 녀석은 가격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우 진짜 잘생겼습니다. 환엽 주피터 2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 얼굴 생김생김 모습이 너무 잘생겼어요. 포트 사이즈가 지금 요게 14cm 포트. 14cm 포트의 환엽 주피터 2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얼굴이 너무 번듯하게 잘생겼죠. 입장 뒷면 보여드리고 앞면 보여드립니다.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에 우리 백봉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양쪽을 깎아지른 듯한 깎아 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 있죠. 요게 요 녀석 또 매력이에요. 그리고 주피터는 주황주황한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연두빛 주황빛 연두빛 다육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연두빛 다육들이 무슨 색으로 물드냐면 주황빛 골드빛감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요 다육이 고런 모습 정말 잘생겼어요. 주피터 이름이 걸맞게 잘생긴 얼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5천원 포드 사이즈는 14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다 가격대가. 몽블랑 군생 가격 1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드 사이즈 12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몽블랑. 우리가 이제 이거 몽블랑을 에케 몽블랑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요 몽블랑이 다글다글하게 생겨나가가 또 있어요. 이렇게 반닥반닥 반닥 빛나는 애. 그래서 그 애랑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포드 사이즈 12cm 포트의 얼굴이 지금 요렇게 많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몽블랑은 저는 왜 그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그의 피치샘 크림의 약간 좀 뚱뚱이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저는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도. 그리고 12cm 포트의 몽블랑 군생 가격 1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추비반이 9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추비반이 사이즈 어때요? 사이즈 그 사이즈가 지금 어? 추비반이 하면은 객관적으로 가격 하나가 통일되어 있는 동일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추비반이 자체만의 사이즈는 7에서 8cm 전후의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비반이가 이제 막 성장을 시켜서 얼굴만 이렇게 빵빵빵 키워놓으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추비반이가 아니라 사이즈는 지금 추비반이 자체만의 사이즈는 요만한 사이즈 갖고 있지만 요 녀석이 지금 여러분들 대글대글 굳어가지고 요렇게 색감 라인을 가지고 있고 입장이 땅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관수를 시켜가지고 지금 가을관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재배 농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시면은 화분이 지금 살짝 물먹인 아가들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 나 물먹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화분을 포트에서 얘를 그냥 딱 빼요. 그래서 요렇게 말려가지고 분갈이 하시면 돼요. 요렇게 말려서 그러면은 딱 꺼내놓은 사이에서도 다육들이 물을 좀 먹죠. 그래서 가을관수 혹은 분갈이 후에 활짝 후에 관수하는 거 스트레스 덜 받으셔도 됩니다. 추비반이 색감 지금 너무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추비반이 처음에 요만한 사이즈 추비반이가 가격대가 진짜 높았었거든요. 두 배가 넘었어요.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좋아졌죠? 추비반이는 9,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라울 군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핑크라울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든 다육들이 너무 예뻐지고 있는 계절이지만 이 라울도 제 키빙장의 라울도 너무 예뻐져서 제가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다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 라울 교배종 있죠? 이렇게 생긴 세덤 교배종 다육들이 고가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라울을 안 키워보셨거나 혹은 라울을 아주 수풍으로 키우고 계신 분들은 딱 요만한 사이즈는 거리대에서 키우기,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거든요. 요 사이즈 가격도 정말 부담이 없잖아요. 요 사이즈 핑크라울로 도전해보세요. 핑크라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저는 얘가 물드는 모습이 핑크색에 조금 더 많이 발현이 되는 이제 고로 온 아가여서 핑크라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돼지라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그럼 걔는 어떤 애? 이런 품종, 라울 품종 애기들 중에서 얼굴이 유독 크네. 그런 애들한테 그런 이름을 좀 해주는 거지 얘가 뭐 따로 품종이 별도로 있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라울은요. 라울은 키우다 보면은 기저 부분에서 애기를 진짜 잘 달아줘요. 잘 달아주고 달달한 느낌. 얘가 왠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파리가 둘둘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참 수월한 게 라울인데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추위 아니면 얘를 얼리지 않는 이상은 한꺼번에 우르륵 내려앉는 일은 없고요. 가지 하나가 망가질 수는 있어. 그렇지만 새끼를 워낙에 잘 달아주기 때문에 또다시 풍성한 군생 수영으로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난한 것 같아요. 라울 12cm 포트에 이렇게 반만을 나가 만원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너는 이름이 레드 로즈 애플이다. 로즈 애플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넘쳐나는 로즈 애플입니다. 상공에서 보면 이런 모습. 자 옆으로 살짝 부어드리면 진짜 사과처럼 새빨간 그런 색감을 갖고 있죠. 색 대비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약간 그 약간 맑은 빛의 그런 연두 빛감과 붉은색 색 대비를 지금 이렇게 갖고 있어요. 12cm 포트에 로즈 애플은 가격 2만원 2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재밌농장에서 출하를 하면서 정말 진짜 정성을 다해서 키운 녀석들 이번에 지금 우리 꽃나라 다육에서 첫 출하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벌써 하나 품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예쁘게 키워서 간간 여러분께 소식 같이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공동 육아하듯이 키워가면서 정보 교환했으면 좋겠네요. 로즈 애플 가격은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엘샤 철화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엘샤 철화는 말이 철화인데 지금 철화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쌩얼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엘샤 철화는 지금 엘샤 우리 군생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엘샤 군생은 인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그거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애들은 지금 완판이 돼버렸고 자 이 엘샤 철화 재입고 되었습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 바가지 화분에 지금 엘샤 철화가 풍성하게 올라가 있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큰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지를 하세요. 얘도 보세요. 얘도 지금 가운데 철화가 지금 두 줄이 이렇게 살아있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지금 쌩얼이 지금 엄청 터져 있죠. 이 엘샤는 여러분들 얘가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다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만한 거 하나도 얼마 요만한 거 하나도 얼마 요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요만한 사이즈 지금 엘샤가 엘샤 철화가 가격대가 8만원이면 매니아님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요거는 어떻게 사이즈를 처음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화분에다 식지해서 얘네들이 더 많이 이렇게 돌아가게 좀 얼굴이 좀 더 크게 이렇게 키우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엘샤 철화 가격은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탑핑크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탑핑크는 소개해드릴 때마다 진짜 많은 분들 선택하고 계십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3도 이상 군생들만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모아놓았는데요. 탑핑크 다부텍도 요 탑핑크를 저는 외도 키우면서 야 얘는 너무 예쁘다. 얘 너무 예뻐서 요 녀석이 나중에 군생으로 나오면 내가 꼭 군생으로 키워야지 라고 했던 다육이가 바로 요 탑핑크 되겠습니다. 탑핑크 지금 얼굴이 이렇게 큰 녀석이 지금 3도 군생으로 왔죠. 탑핑크 3도 군생 2만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를 넘쳐나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직 초코 2만 8천원 입고 되었습니다. 매직 초코 매직 초코는 소개해드릴 때마다 완판되는 완판녀입니다. 완판녀가 다시 왔다. 요 매직 초코는 진짜 키워보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키워보신 분들은 그리고 매직 초코는 매직 초코만의 느낌이 있어요. 저는 항상 매직 초코 소개해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얘는 진짜로 저는 선별일지 교배종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잘생긴 다육 중에 하나가 매직 초코라고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키핑장에서 매직 초코를 한 4개 정도 키우고 있거든요. 다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직 초코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딱딱 다 찝어낼 정도로 까망 다육이들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요 녀석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모습 때문에 매직 초코는 다 골라낼 수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고요. 제가 요 포트 사이즈를 예전부터 오랫동안 만나왔었는데 요게 원래는 외두예요. 외두에 28,000원 그런데 시간이 흘러흘러가지고 자산이 증식하듯 기분 좋죠? 자산이 증식하듯 매직 초코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혼자 알아서 이렇게 덩치를 키웠는데 우리 재배농장 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똑같은 가격 28,000원으로 출하를 합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요런 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어요. 매직 초코 제가 지금 몇 두예요? 라고 굳이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얘를 처음부터 군생으로 키워내려고 이렇게 재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얼굴 하나가 자연스럽게 군생을 이루고 있고 그런 애기들을 지금 농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두 수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통은 보니까 삼두 애기들이 많네요. 매직 초코 요거 군생이라고 이야기할게요. 2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다육이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예쁘죠? 반닥반닥 반닥 반닥 해가지고 진짜 홍옥 사과 같아. 세상에 요 TM이 얼마라고요? 7,000원 너무 예쁘죠?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요 TM 7,000원. 참 잘생겼다. 진짜 지저분하니 너무 잘생겼죠? 이상하다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과일 상자에 과일 애기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과를 이렇게 삭삭삭 깎아가지고 모양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사과 껍데기, 사과 속살 너무 예쁘죠? TM은 7,000원. 야 정말 꽃처럼 예쁩니다. 아까는 사과 같다면? 에? 사과 같아요? 저는 얘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옥. 새콤한 홍옥이 생각납니다. TM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온슬로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온슬로 국민다육 군생은 여러분들 혹시 안 키우고 계시다면, 혹시 외두를 키우고 계시다면, 하나만 키우고 계시다면 요런 아가들은 특히 온슬로 같은 아가는 꼭 하나 더. 왜냐면 어느 순간 어? 나 저거 너무 예쁜데? 나 또 시작하고 싶다. 너무 늦어. 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다육이 재밌죠? 좋지 않아요? 그냥 군불 떼듯이 그냥 오래오래 사골국 우려내듯이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게 바로 요 다육이에요. 그래서 요 아가들은 그냥 저는 지금은요. 얘가 물들지 않아도 너무 예뻐요. 제가 킵핑장에서 딱 요 애기 지금 키우고 있는데 지금 분갈이하고 물반응해서 얼마나 땅짱 빵빵한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제가 살짝살짝 만져보거든요. 아우,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물 딱 먹고 그냥 힘이 딱 들어가 있으면 아우, 제가 뭔가 진짜 왠지 막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자식 너무 잘 키워놓은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자, 온슬로우 군생 2만원.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다육은 제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세리 군생. 아니, 세리가 그 까망이 세리 맞나? 처음 봤다고 하면 또 뭐야.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외두 세리 많이 있었잖아. 이렇게. 와, 그렇지. 외두 세리는 많이 봤죠. 자, 세리 군생 2만 8천원. 포드 사이즈 12cm 포드 보세요. 이렇게 풍성하게 완전 넘쳐납니다. 제가 항상 예전에 종자포드 소개해드리면서 어머, 얘는 박 터져, 박 터져. 박 터져. 저희 아빠는 항상 대가리 터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고상한 게 어머, 박 터져, 박 터져.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대놓고 그냥 화분 위로 그냥 이렇게 삼두 군생이 이렇게 그냥 크기 컸어요. 멋있죠. 요런 애기들. 얘는요. 크게 키우면 안 되겠죠. 큰 화분에 식재하지 마세요. 왜? 얘는 이미 굳어진 애예요. 이미 굳어진 애기 때문에 1대1로 딱 맞는 화분에다가 그냥 이 모습에서 그냥 딱 굳히면 되고 지금부터 그냥 예쁜 모습 내년 봄까지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얼굴밥이 더 많은 애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캡처해서 그것만 달라고 하실까봐 제가 삼두 군생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세리 군생 2만 8천원. 자, 가까이서 보면 분명히 생장점은 까망인데 입장 겉으로 보면 빨간 다육 같고 굉장히 지금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얼핏 봤을 때는 까망 다육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생장점 주변을 보니까 새까만 것이 와, 얘는 붉은 빛감, 까만 빛감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갖고 있습니다. 세리 군생은 2만 8천원 소개해드리고요. 사실 노마드 1번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군생 이거 어떡할 거야? 아우, 진짜.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많을 수가 있어? 이 노마드는 종자 다육도. 이 큰 포트 다육도. 진짜 너무 잘 크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노마드 군생 3만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를 이렇게 넘쳐날 수 있습니까? 너무 좋죠. 저는 진짜 이 노마드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도 예뻐요. 나중에 손톱 끝이 새까매져요, 여러분들. 노마드가. 그래갖고 노마드는 까망 다육이가 인기가 막 이렇게 있기 전에는 얘가 진짜 독특하고 너무 예쁘다 싶었는데 까망 다육이 막 인기 생기니까 얘가 까망 다육인가? 싶을 정도로 손톱 끝에 여러분들 새까맣게 물이 들어옵니다. 노마드 어마어마하죠? 진짜 머리밥이 올라온 게 어마어마해요. 요런 애들은 포트를 뭐 거의 한 18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 옮겨놓으면 더 커지려나? 진짜로 멋진 노마드입니다. 포트 사이즈가 12cm 포트인데 넘쳐나게 너무 잘 커. 너무 잘 컸어. 너무 잘 컸어. 진짜 머리밥이 최고로 그래서 1번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노마드 군생 3만원 소개해드리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다육이 또 있습니다. 예쁘죠? 잘생겼죠? 정말 번듯하게 너무 잘생긴 제이드 스타 금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버드 사이즈 12cm 포트에 너무 잘생겼죠? 너무 잘생긴 다육이가 올라앉아 있습니다. 제이드 스타 금은요. 복륜, 충투 이런 게 아니라 입장의 변이로 산반 금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입장 전체가 몬스터 변이와 함께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보통 몬스터 변이면 입장 모양 자체가 울뚱불뚱해지거나 외형 그런 쉐입이 그런데 얘는 입장이 그냥 햇살 돌기 혹은 돌기 마리아처럼 입장 표면만 울뚱불뚱하게 그런 금으로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연꽃처럼 단정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생겼죠? 그러면서 돌기처럼 입장 표면이 우둘뚜둘한 그런 금을 가지고 있죠. 너무 잘생겼어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예전에 요만한 사이즈면 진짜 예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당연하죠. 5만원, 10만원대를 갔었던 그런 사이즈 제이드 스타 금이 16,000원. 제가 장담하건대 요 제이드 스타가 지금 16,000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보통 18,000원이나 20,000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꽃날의 다육에서 제이드 스타 금 사이즈 좋고 잘생긴 요 녀석 16,000원 소개해드리니까요. 제이드 스타 혹은 제이드 스타 금 키우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에 16,000원대로 가격대에 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생긴 제이드 스타 금을 품어보시기 바라요.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을 대품 5,000원입니다. 우와 사이즈가 사이즈가 진짜 노을은 여러분들 색감이 얼마나 그러니까 얘가 완전 그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예쁘게 들어서 이름이 노을 노을 아이고 머리가 몇 개야? 제가 지금 다른 애들도 보통 4개 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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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에요. 4개 이상 4개 이상 노을군생 5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노을 얼굴 하나에 3만원 진짜 3만원대여서 제가 3만원 막 3만6천원 판매를 했을 때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 선택해 주셨었는데 요 녀석대가 가을 때가 많이 착해졌죠. 그 이유가 있어요. 얘가 새끼를 잘 달아주고 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요.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요 녀석들이 이렇게 대품으로 나오면서 와 얘 얼굴 진짜 크다. 이렇게 아 노을이 엄청 사이즈가 크게 큽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그리고 엽성이 약간 좀 통통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입장 뒷면 보면 이렇게 포트 사이즈 18cm 포트에 4두 이상 노을 대풍군생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와인피치 금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와인피치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재입고 됐어요. 와인피치 이 정도 사이즈면 여러분들 가격대가 사실은 진짜로 너무 많이 찾게 됐어요. 이게 거의 막 4만원이 넘는 사이즈 때 우리가 지금 와인피치를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요 와인피치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금생 2만원 어때요 여러분들 상공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화분 포트를 받으셔도 요 포트 사이즈를 넉넉하게 채우고 있는 와인피치 금군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와인피치도 금이 중투라든가 복륜이라든가 이런 식이 아니라 3반의 금으로 들어가 있죠. 와인피치 금군생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금융회사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 라쿤 군생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어떻게 아우 지금 가장 가에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요녀석은 지금 여러분들 이두도 있어요. 이두도 제가 요거 아이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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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에 있어서 지금 뽑기 편한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요걸 뽑은 거예요. 자 이두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요렇게 약간 백분감이 발려져 있어서 독특한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짤둥하고 자 보세요. 요런 모습 요런 모습 지금 블랙 라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약간 뭐랑 이렇게 닮은 것 같은 얼굴에 각이 좀 많이 져있네요. 그쵸? 얼굴에 각이 조금 많이 있는 듯한 모습 갖고 있습니다. 와우 뭘 닮았다고 딱히 콕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네. 너무나 다양한 그런 매력 매력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 12cm 포트를 넘쳐난 요요석이 지금 요렇게 지금 요런 수영하고 있고 얘는 지금 3두근생이 이렇게 많고 얘는 지금 2두근생 풍성하게 앉아있죠. 요렇게 모양이 제가 조금 달라요. 요요석이 그러면은 키워낼 때 모양이 약간 조금 개성이 강하게 나오는 고런 다육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좀 일관된 얼굴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크면서 이런 군생들은 오래된 오래 키운 군생들은 자기 개성이 되게 강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니 얘를 좀 이렇게 좀 딱 하나의 수영으로 좀 보여주면 안 돼? 그런데 안 돼요. 그게 그게 안 됩니다. 이런 오래 묵은 아가들은 자기 개성이 강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시면 매장에 놀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딱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갖는 걸로 그냥 딱 올라가면 좋은데 이거 진짜 예쁘네. 12cm 포트 요 녀석 가격은 블랙 라쿤인데 3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메비우스 금 가격 만원입니다. 예쁘죠? 색감이 진짜 이제 막 들어온다. 내가 메비우스지 나는 원래 이런 색감이야. 나 원래 예쁜 애거든 하는 그런 느낌 얘는 모양은 큰데 아휴 너 잠깐 비켜봐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색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설레죠? 입장 뒷면 살짝 보여드릴까요? 어우 예쁩니다. 얘도 전체적으로 메비우스라고 해도요. 메비우스 금 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메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3반의 금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약간의 금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밝은 빛감의 금 색감들이 들어오면서 완전 작아요. 이쪽이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밝은 빛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비우스 금 가격은 만원 진짜 가격대 너무 좋아졌죠? 만원이래요. 이게 만원이 더했던 그런 다육들이 가격이 착해지면 저는 이제 알잖아요.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가들 만나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재미논가 사장님들께서는 옛날이에요 하시겠지만 또 오래된 매니아님들도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새로 시작하시는 다육맘들께서 이렇게 예쁜 다육이 착한 가격으로 만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신납니다. 메비우스는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로라클론도 만원입니다. 로라클론도 명품 다육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로라클론도 만원입니다. 입장 뒷면 진붉은 색감 입장 앞면 보면 산반에 금발이 들어가 있죠? 이런 금발들이 조금 이렇게 잘 발현이 되는 다육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약간 다크한 느낌의 초록 다크한 느낌의 이런 붉은 빛감이 올라오죠. 나중에 어떤 색감으로 완전 형광등을 딱 킨 것 같은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얘가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이렇게 좀 키워보다 보면 얘가 대충 어떤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경험으로 경험으로 요거를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로라클론은 제가 실제로 키워봤었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정말 기분 좋은 붉은 빛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가육대가 너무 편안하죠? 자 로라클론도 만원인데요.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지만 상공에서 보게 되면 12cm가 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로라클론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론스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아론스 군생은 2만원 너무 예쁘죠? 이 아론스는 꽃도 되게 예뻐요. 꽃이 에일리인에서 나오는 그런 꽃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꽃도 굉장히 예뻐서 한 번 피면 그 꽃을 계속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그런 다육이에요. 아론스 2만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머리밥이 이렇게 많아요. 모양새를 보시면 약간 백모단을 조금 백모단의 색감을 좀 가져오고 마가렛의 그런 모양이 살짝 있는 것 같은 느낌 정야나 캡틴 에이의 그런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다육들이 어떤 모양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육들은 대체적으로 좀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많이 만났던 다육인데 요새는 잘 안 나와. 좀 아쉽게 12cm 포트에 넘쳐나는 이 아론스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샤넬 샤넬 만원입니다. 샤넬은 제가 광고해서 샤넬 이라고 하네. 왜 이렇게 짱짱해 근데? 얘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만원이면 오늘 진짜 만원 다육이 예쁜 다육이 너무 많거든요. 나 만원짜리 다육만 고를래 라고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해요. 진짜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넘쳐나고 진짜 직경 사이즈 12에서 13cm나 되고 단수가 요렇게 색감 예쁘고 얘 건강해요. 심지어 예쁘고요. 저는 진짜로 요거 샤넬이 처음에 요런 가격대 였으면 제가 샤넬을 진짜 한 10개 정도 사서 키우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예쁜 샤넬. 지난 여름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지난 여름을 제가 지나면서 이 샴페인 계열의 다육들이 여름에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나갔었는지 저는 그래서 강추드려요. 꼭 이거는 초보 다육맘들 꼭 키워보세요. 예전에는 진짜 요런 계열 다육들이 국민다육에서 창다육으로 넘어가는 중간정도 다육이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창다육이나 이런 국민다육이나 가격대 경계가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다육들은 객관적으로 너무 예뻐요. 객관적으로 너무 예뻐. 칭찬하는 다육입니다. 샤넬 사이즈도 엄청 좋고 단수도 이렇게 좋은데 가격은 만 원 입니다. 드라큘라 철화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드라큘라 철화 앞으로 드라큘라 가 얼마만큼 예뻐질지 여러분들 요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진짜 아실텐데 12cm 포드의 드라큘라 18,000원 입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요 그것도 잘 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크기도 잘 커. 철화가 그래갖고 사이즈가 금방금방 쭉쭉쭉 늘어나서 화분을 가득 메워요. 그래서 요 드라큘라는 진짜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드라큘라는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려요. 12cm 포트 지금 요렇게 되어있는데 요 드라큘라 처음에 제가 요거 요 사이즈 입고 소개해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요게 보통 요 사이즈 되면 2만원이 넘어가는 사이즈거든요. 드라큘라는 여러분들 키울 때 색감도 예쁘고 그 다음에 성장도 잘해서 여러가지로 재미있는 다육이가 드라큘라 에요. 요 드라큘라 지금은 요렇게 어떤 색감으로 물들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약간 번지듯이 번지듯 스크래치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드라큘라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파노라마 대품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드 사이즈 16cm 포드의 파노라마 대품 8만원 입니다. 얘는 요런 얼굴 얘는 요런 얼굴 그 다음에 얘는 또 요런 얼굴 파노라마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요. 요 화분 하나에서 정말 다양한 느낌의 까망다육이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육이의 요런 까망다육들 군생들 중에서 요 파노라마처럼 하나의 화분에서 여러가지 얼굴을 볼 수 있는 다육이가 바로 요 파노라마 입니다.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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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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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파노라마가 요렇게 대품 사이즈로 입구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하나 둘 셋 근데 금빨 변이가 얘 근데 너무 사랑스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얘는 비안뜨 까망의 버전 같아요. 까망의 비안뜨 자 요렇게 자 근데 여기 오면 또 모양이 요렇게 달라졌죠? 파노라마 이게 파노라마의 매력입니다.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백야 대품 2만원 와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제가 한번 꺼내서 어구 진짜 무섭다. 꺼낼 때 어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백야 2만원 입니다. 요 백야는 제가 진짜로 어 이 와 예쁘죠? 요 백야 여러분들 진짜 진 보라색감으로 물이 들어와요. 까망다육이 비슷한 진짜 진보라 빗감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백야는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백야를 음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가 한국다육이에서 이렇게 백야를 검색해본 게 아니라 해외 채널 원박싱 영상에서 백야를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많이 막 10개씩 사갖고 얘를 원박싱하는데 아니 저 다육이를 저렇게 사서 저렇게 좋아해? 나도 검색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역으로 알게 된 게 요 백야예요. 우리나라 다육들은 세계적으로 위상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막 가격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예민하게 하지만 해외에서는 진짜로 다육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육을 진짜 땡땡이 땡땡이에서 액땡땡이에서 구매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다육이가 예쁘고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금 뭐 이렇게 철화 대비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진짜 많이 사가거든요. 사는 방식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거지. 14cm 포테 요 백야가 2만원 너무 예쁘죠.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요런 애들은 진짜 화분 하나에 딱 한에 올려놓고 여왕님 모시듯이 모셔놓으면 진짜 힐링되는 정말 잘생겨서 힐링되는 그런 다육이 백야 대품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핑크 플로라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드 사이즈 12cm 포테 핑크 플로라 2만원 도대체 이 핑크 플로라 가격대가 왜 이렇게 착한지 진짜 제가 의심스럽다 했었던 핑크 플로라 색감이 예쁘게 들어왔네요.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핑크 플로라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께 다 시집을 갔고요. 재밀농장에서 색감 요렇게 지금 들어져 있는 애기들이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12cm 포테 핑크 플로라 2만원 자 보통 여러분들 3도 4도 대부분 다 4도 4도 입니다. 4도의 핑크 플로라 입장 뒷면에 붉은색 라인이 진하게 내려오고 색감 어때요? 너무 예쁘죠? 힐링되는 색감입니다. 12cm 포테 핑크 플로라는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시그린 외두 가격 7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요번시간 설빙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설빙도 쌍뚜가 7천원 아이시그린 외두 빵떡이 사이즈가 7천원 이네요. 그래서 어 설빙과 아이시그린 고민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때요? 너무 잘생겼죠? 약간 설빙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짧고 둥글고 환협의 둥글둥글한 그런 각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진 모습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엘레강스에서 왔습니다. 요런 백분감과 요런 쉐입 모양은 아 아우 웬일이야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 백분 많은 라우이 웬일이야 큰일났다 라우이와 엘레강스의 교배종 아이시그린 7,000원 사이즈가 요렇게 좋아요. 포드 사이즈가 여러분들 11cm포트인데 11cm를 넘쳐나는 사이즈 가지고 있죠? 나나우 꾸미니 군생은 만원입니다. 나나우 꾸미니 군생 만원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포드 사이즈 11cm포트를 넘쳐나는 나나우 꾸미니 사이즈 군생 보세요. 너무 좋죠? 요 녀석은 여러분들 베란다 혹은 거리대에서 키웩이 딱 좋은 사이즈 요 애기를 굳이 더 키울까? 굳힐까? 굳히세요. 그냥 요거는 아니 왜? 근데 또 하다보면 여러분들 다육이 종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요 나나우 꾸미니는 그냥 따글따글하게 굳히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작은 화분에 얘가 어느정도 목대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재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버사이즈로 식재하셔가지고 좀 굳히셔요. 따글따글하게 빨리 굳히는 거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약간 좀 입구가 넓어도 낮은 화분에다가 탁 심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굳히면 됩니다. 요 나나우 꾸미니 군생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환엽 로망은 만팔천원입니다. 포드사이즈 14cm 포트에 환엽 로망 제가 옛날에 어머 얘는 뭔데 이렇게 환엽이야? 이름이 환엽이었어요. 환엽 로망 14cm 포트에 요렇게 군생이 짤똥하고 통통하게 여러분들 로망 아시잖아요. 그 로망이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사실 짤똥하고 통통하게 그렇게 키우기가 어려워.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은 화분을 박하게 쓰면 얘네들이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 몸을 뚱그렇게 말아요. 뚱그렇게 말아가지고 그래서 동글동글한 그런 타입으로 변하거든요. 요 환엽 로망이 환엽 로망은 재배 농장에서 이미 그렇게 좀 키워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얘도 굳히게 하시면 돼요. 더 안 키우셔도 됩니다. 포트 사이즈 딱 맞게 딱 맞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14cm 포트 넘쳐나는 둥글둥글 환엽 로망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덴트라잼 군생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번 시간 우리 시작하시는 다행맘들을 위한 만원 다행들 굉장히 많죠? 요번 시간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석 오늘 하루 특집 9월 30일 구매하시는 분들의 한정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 로또하고 눈꽃젤리 선물로 가니까요. 지금 초보 다행맘들 구매할 때 어떤 거 해야 되나 되게 고민되는데 근데 사실 고민할 것도 없이 예쁜 다행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진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20%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꽃날의 다행은 가격대도 착한데 거기에다가 20%대 지금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많이 품어가시고 힐링하세요. 자 12cm포드의 덴트라잼 군생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골드 골드 글로우 골드 글로우 하고 아모에나의 급여종이 덴트라잼이에요. 말도 안 되죠. 자 우리 초보 다행맘님들께서는 나 모르는데 그 다행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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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랑 급여종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안 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닮은 구석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재미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급여종들 다행이 부모 다육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다육을 봤을 때 얜 뭐랑 교배했을 것 같은데? 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것도 착한 재미거든요. 웃긴다. 12cm 포도의 덴트라잼 군생은 만원. 덴트라잼 어떻게 물드냐고요? 덴트라잼 지금 색감이 어때요? 진녹색이 아니라 약간 연두빛 나잖아요. 얘는 덴트라잼은 주황빛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주황주황 너무 사랑스러운 빛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덴트라잼 군생은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센세이션입니다. 센세이션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키픽장에서 센세이션 완전 완전 묵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입장 중간에 라인이 굉장히 지금 힘있게 들어오고 있죠? 바깥으로 보면 이래요. 얘는 완전 환협이라기보다는 약간 대화금의 그런 어떤 빌과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들어있죠? 여기서 색감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오거든요. 센세이션 여러 포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 녀석은 제가 조금 압니다. 예뻐요. 가격대가 너무 괜찮게 지금 입구가 되었죠?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의 센세이션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캐비어 군생 2만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캐비어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대글대글하게 아이고야 이거 센세이션 이름표 여기 써야 되는데 대글대글하게 그런데 입장 얘네들이 이렇게 물이 들 거거든요. 전체가 다 그렇게 새빨게 물이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12cm 포트의 캐비어 군생은 2만 8,000원입니다. 얘가 그냥 연핑크로 들어오고 연보라로 들어오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요런 빛감 요런 요런 주황 밝은 주황빛감으로 전체가 다 대글대글대글하게 물이 든다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죠? 12cm 포트의 캐비어 군생 신상입니다. 캐비어 군생은 2만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파이노즈 군생이 7,000원이래요. 대박입니다. 자 파이노즈 이야 세상에 지난번에 입고 된 애기들은 제가 완판돼갖고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요. 너무 짱짱해. 이 파이노즈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런 색감이 아니라 얘는 정말로 진짜 까만색에 가까운 탁한 보랏빛으로 까맣까맣하게 물이 들어오거든요. 자 파이노즈 심지어 3두야 3두 두수가 요렇게 많고 짱짱한 파이노즈가 7,000원입니다. 7,000원 파이노즈 세상에 예전에 파이노즈는 얼굴 하나가 12,000원이었고요. 이렇게 쌍두 하면은 진짜 가격 착하단 반 8,000원이었었거든요. 지금 요렇게 3두 파이노즈가 7,000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품어가셔서 부담없이 베란다 다육맘들께서도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사이즈와 가격으로 파이노즈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번 시간 여러분들 우리 오늘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20%에 상당하는 눈꽃젤리와 로또를 두 개 다 드려요. 선택이 아니라 두 개 다 드리니까요. 9월 30일 오늘 문자 주문해 주신 분들의 한에서 선물 갑니다. 혹시 영상 나중에 보시고 섭섭해 하시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9월 30일 안쪽 오늘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고 하시면 눈꽃젤리 그 다음에 로또 선물 받아 가실 수 있어요. 풍성한 한가위 꽃나래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 남은 연휴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께도 선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휴 기간 동안 매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선택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